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자손과 모합과 세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폐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모합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연합하여서 공격해오자 여호사밭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사밭 왕과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두려워 반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사밭 왕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뢰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확실성과 확고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부모의 강한 팔이 젖먹이 아이를 감싸안고 보호한다라는 어원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대상의 확실성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개연성이나 확실치 않은 가능성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확실성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 여우사바 왕과 백성들이 한 결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우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우와께 감사하세. 수많은 연합군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듯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면서 자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잠시 또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 또는 야외라는 이름으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또는 야외라는 이름이죠. 추레국기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추레국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추레국기 3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 나는 곧 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충족하고 전능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존성과 영원성 그리고 절대성을 뜻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겟세만의 사건을 보면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답하십니다. 이는 헬라워 원문으로 보면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물러가 엎드렸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만물의 창조자여 이스라엘 언약의 주이신 야외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다 라고 자신을 게시해 주신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고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것입니다. 욕은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녀들마저도 다 잃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기 1장 20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믿음이죠. 욕은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기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욕이 이제 이 이후에 세 명의 친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앞에서 욕도 동일하게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 이후에 길게 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입을 막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욕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도 죄가 없기에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논리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고 평안할 때라기보다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기에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당장 오늘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이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부가 붙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고백은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며 우리를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젖먹이 아이를 강한 팔로 감싸 안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은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신뢰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드리는 그 신뢰의 노래는 다 다르고 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간절히 부르시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였으며 하나님 공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한 번 만에 신뢰하겠으며 어떠한 일 안 되어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 이런 것만을 신뢰하겠으며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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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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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